안녕하세요 부동산중개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 이번에 보실방은 평리동에 있는 2층 주택의 1층 미니 3룸이구요 이렇게 골목에서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마당이 작게 있고 두개의 세대 중에 오른쪽 문입니다 이렇게 현관을 들어가시면은 보시면 올 리모델링 최근에 게시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장판, 벽지, 그리고 싱크대 등 인테리어까지 올리모델링 되어있구요 입주청소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현관 이렇게 구성되어있고 오른쪽에 신발장 그리고 거실 및 주방이 길쭉하게 이어진 구조이구요 이쪽에 싱크대 새거입니다 여기 보시면 문이 있는데 여기는 넓은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 되겠습니다 옵션은 따로 없구요 여기는 안쪽 작은 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화장실 이렇게 있구요 큰 방 되겠습니다 현관에 가까운 큰 방입니다 2층 주택의 1층 미니 3룸 방 2개고 거실 겸 주방 이렇게 있는 미니 3룸 전세 8500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올 리모델링 되어있고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하구요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c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